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루마을 드림으로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. 기차 타고 스트라스브리드에서 한 시간 10분 정도 지났나요?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안 하네요. 뭐 김밥 먹고 커피도 한 잔 하고 책도 읽으면서 잠도 자면서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들어와서 다녀올게요. 경호 씨 뭐해? 고르도 있어요. 거의 역대급으로 행복한 표정인데요? 갑자기 샀어요. 나도 몰라. 한번 보여주세요. 산 거. 체크백. 안녕. 자 이제 블루마을 드림의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되게 관광지인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지명 이름 모르겠고 그냥 길 따라 내려왔는데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, 물소리. 소주의 대자연 블루마을 드림입니다. 참고로 양상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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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마운틴의 공작새들은 땅을 파서 먹이를 먹여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